안녕하세요 캐나다 사는 크리스 입니다 이제 금요일 퇴근을 하고 부지런히 집에 왔어요 오늘 캠핑 가기로 해 가지고 급하게 현주가 짐을 다 쌓아놨고 저희 이제 트레일러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질을 연결을 했어요 캠핑 트레일러가 생긴 이후로 그래서 비교적 짐을 챙기는게 수월해질줄 알았는데 여전히 꽉 채워서 얘는 뭐냐면 저희 회사에서 장작 빼는 기계에요 목기질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냥 빌려왔어요 10월부터 이 동네는 첫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이 마지막 캠핑이 될 것 같아요 이후나 아기 떼 아하핰 애기네 으 으 어 이제 춥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쥐 안들어가 있겠지 웃어 죽겠네 어디를 다 막아야 되는 거지 이제 나는 이정도 바람과 좀 깔랑함이면 겨울패딩을 꺼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민준이는 죽어도 싫다는 거야 다른 애들이 한 명도 안 입었대 특히 자기네 반 애들 한 명도 안 입었대 아 나는 콜록콜록 거리고 감기 걸리는 것보다 난데 피우시고 피우시고 싶지 아 뜨시... 어 안 입어 안 입어 안아 줄거야 까까 서둘러서 연결을 마쳤어요 지금 캠핑장까지 거리가 한 40분이면 갈 것 같아요 10월이 되니까 물이 단수가 될 줄 몰라 그니까 물이 안 나오다니 그러면은 말 씻는 거 자체가 내가 그냥 응 응 놀다가 저녁에 가는 게 좋겠다 그니까 응 응 너무 배고팠네 아 김이 없었으면 애들 밥을 어떻게 먹였을까 어 좋아 살짝 됐어 남았나 아빠 내 컷도 못 샀어 오줌 싸겠다 너희들 오늘 왜 원래 불장난 많이 하면 자다가 오줌 싸는 거야 나한테 재밌어? 응 태우는 거 재밌어 태우는 거 재밌어 근데 흔들지마 그러다가 남친이 여긴 어디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멘탈이 탈탈 나는 누구? 여긴 어디? 민준아 민준아 다시 해봐 일로와봐 나는 누구? 여긴 어디? 아빠 응 열쇠 찾았어? 아빠 잘 넣어놔야 돼 빼면 안 돼 나 아니야 넣어놔 어떻게 넣을지 모르겠어 응 응 괜찮아 응 아빠 손님 아파 아빠 손님 아파 따라란 따란 따란 너 위에서 해야겠어 맛있게 구워져라 이제 잘 굽네 그렇지 우리가 늘 캠핑을 하면 누군가를 초대해 가지고 정신없이 막 이거 해먹고 끓여먹고 구워 먹고 애들 데리고 놀이터 갔다가 잠시 숨 좀 돌렸다가 정신 없었지 어 막 그런 캠핑을 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캠핑장에 우리 가족만 이렇게 와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응 새롭고 응 적응이 안 되면서도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 응 녹아야 되는데 안 녹이 생겼네 참가하고 맛있게 녹아 그냥 먹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응 우리 이렇게 녹아야 되는데 일단 다 씹어버렸네 무슨 취미 날씨가 이상해 날씨가 무서워 바람 강풍주의보에 비까지 내려 안녕 뭐 해줘? 뭐 해줘? 응 뭐 펴야 되나? 응 아 다 날라갔다 그 위에 얹어놓을까 하다가 아 다져졌네 응 네 사실은 바람이 너무 불고 아침에 정전되고 이래서 결국 저희 캠핑은 망했어요 그래서 I brought my Turkish friend and he is here Hey everybody hello cheers 네 그래서 지금 가족들은 다 저희 집에서 자고 있고요 내일까지 캠프사이트 예약인데 시간 같이 보내고 내일 가져가려고 오늘 이 친구를 데려왔어 아직도 뜨거워 이건 고춧가루 저는 이미 익혔어요 그냥 냅둬 그냥 냅둬 좋아 맛있어 맛있어 아하 잠시만요 저기 아파트 쌈장밥 그리고 어묵탕 지금 이 보은병에서 잘 안나와가지고 요만큼만 빼는데 일단 요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퍼펙트 You like the soup? Yeah bro, it's perfect soup 요만큼만 빼고 나 갈까? 아... 뭐지? 뭐지? 왜 그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처음 캠빈과 트레일러가 어떻게 만나요? 되게 섬sey하고 좋았다. 4 사람이 안된다. 다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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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닐을 있던 것 같다. 다닐을 잊지 않는다. 지금 물이 없지 않았어. 그런데 좋았어. 되게 맛있어. 오늘은 좀 먹은 롤드위가 이 밤에 좋았다. 롤이 롤이. 롤이 롤이? 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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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7개월 정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있어 하하하하 The wind was strong